음악 준비! 레디! 레디! 고! 인사 아냐? 나의 여 바다의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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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나? 뱀이 일병 둘 셋 넷! 뒤를 좀 좋았는데요? 어 이거 잘했나? 어 이거 잘했나? 고마워! 고마워! 와우, 나 물 만났는데?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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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와우, 와우, 와우! 와우, 와우, 와우! 와우, 와우! 가사연 학생들 운동에 집중이 안되네 댄스로 해 댄스! 댄스 온나? 댄스 있다 댄스! 댄스!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짧았고요. 다른 항복은 그냥 우리 같이 댄스로 가는데요. 저희가 또 하나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. 저희 여성 회원이 올 연말에 자이버하고 차차차 할 건데요. 이거는 또 이게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. 남자 5명, 여자 5명만 1월마다 매주 참가하실 수 있는 분들만 선정을 해서 연속을 해서 저희가 연말에 그 행사를 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이제 많이 일주일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짧았지만 우리 고생하신 우리 여성 회원들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한 번 더 친절히 보여주세요. 하면서 기몰 St ли 알았죠? 형, 형, 수고 잘해줘야지 네, 매우 잘해줘요 감사합니다 배 속에 미안한데 저 1위가 내려와 교회 무사히 거 이야, 두 분 다 자르기네 하핰 하핰 하하하하하 아 바라는 선물이 나오시네 형님 연예준아 이기력속에 너의 이름 불러도 다시 돌아주신 너와 사랑한 사람 사랑해!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 나만의 사랑에 가면 나는 참지 마 일어나자 와.. 야.. 아니.. 일어나자 유일하게 수고하셨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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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는데 이 노래가 이게 망병! 이 노래야 돼 아 또 뭐하자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재밌죠? 이제 이야기하이소 다이브 첫째 행동하니까 방문해 주십시오 예